잤다고 말했어 내 꿈을 모두 펼치니 언제나 멋을 보았어 행복은 곁에 없는 것 같아 널 만난 순간 널 아는 순간 높은 벽이 무너져버려 너만을 향해서 달려가 분명이란 게 있다면 이런 걸까 내가 날까 여기다가 여기에다가 동현이 형의 하이 고음이 있으면 난리 날텐데 맞죠? 아 오늘 부으셨어요 네 부은 것 밖에 안보이네 다른 걸 다 못입다가 네 오늘 좀 부었어요 이게 좀 밑에 괜찮아요 언젠가 빠지겠죠 현스님을 너목보로 추천을 한답니다 그만큼 노래를 안할 것처럼 생겼지만 단전의 그 멋진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이거 왠지 막 무슨 안무를 짜가지고 불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동현이 형 지금쯤 나오면 돼요 여기서 에드리비엘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에드리비엘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근데 아직은 뭐 안무에게는 없으니까 제가 봤을땐 안무는 강인형 느낌이 오죠? 아 지금 아 안물은 이거 좀 정리 조금만 그래도 오늘 투케이스를 했는데 해외에서도 되게 많이 받아주시고 150분에서 한 200분 정도 오셨거든요 정말 많은 기자분들이 와주셔서 좋은 글 많이 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셔 데스티노 라이브 딴 노래도 또 그 다음 뭐 또 좋아하시는 노래 어떤게 괜찮아지 아 데스티노 근데 언젠간 부르지 않을까요? 라이브로 진짜 다 권태현 감독님께 한번 박수 한번 도와드립니다 하하하하 종인형 왔어요 이제 형만 오시면 되요 같이 해외에 나가 채찍지 아니야 채찍지 안 되네 아 비발랍이다 생각보다 갑자기 또 나오네 또 틀어줬어 일부러? 진짜 이 노래 원래 좋아하던 곡인데 근데 이 노래... 이거 좀... 뭐든지? 진짜... 이 노래 진짜... 어? 저는... 4,5도 노래를 불러줄게요 7번 노래를 불러온다 이런거 같습니다 아마... 펄쟁이 나왔구요 감사합니다 저의 앨범이 그래도 사전주문으로 5,000장이 넘게 팔려가지고 진짜... 감사합니다 아니요 솔직히 앨범 너무 좋게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지만 하지만 저희끼리도 맨날 얘기하는게 시간과 이런... 모든게... 이런... 모든게 좀... 추문했더라면 더 완성된... 이렇게... 열심히... 이제... 아... 근데... 내일 다 이제 발매가 되나요? 어떻게 되는거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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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세계로 갈까요? 저희 팬텀 시원은 세계로 나갑니다. 약간 더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해서 갈까요? 맞아요. 한 번 말 좀 하시래요. 지금 저희가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아요.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조용히 하라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미러 자 그래도 다들 지금 열심히 들어주셔서 덕분에 지금 저희가 막 벅스에서도 63위? 형 욕하시면 욕하시면 안되요 운전 험하게 한다고 다른사람이 나는 운전하면서 한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럼 나랑만 있을 때 욕해요? 욕 안하고 가끔 너무하지만 요즘 너무하며 스키 욕하는게 욕하는게 어디에 가요? 욕하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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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은 있고 후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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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효일날 청주가 있고 목요일 또 하나 뭐 있더라구요 금요일 또 있다가 토요일이 고향 그렇네요 지금 현승이가 계속 이러고 있어요 여기 안 맞는거에요? 안 맞는거에요? 어제 잠을 2시간밖에 걱정하는거에요 배가 너무 아픈거에요 부대찌개를 지금 지금 배는 괜찮은데 잠을... 쇼케이스가 유튜브에 올라왔어요? 저희 라이브가 조심해야죠 저희 음원 많이 들어주시고 덕분에 지금 네이버 검색에도 포르테디쿠아트로 이별이가 있던데 네 동현이형 고마워요 아예 형도 잘될거에요 형이 훨씬 잘되었죠 형은 이제 이제 그 락커의 역사를 썼기 때문에 캬 진짜 아 아 풀영상이 떴구나 떴구나 아 그래도 영원을 정말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말 노력 많이 했습니다 물론 이게 아니 이게 보이기에는 저희가 모든 공을 받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진짜 뒤에서 노력해주신 분이 엄청 많아요 너무 많아서 다 말을 못하겠지만 저희 뿐만이 녹음이 아니고 모든 악기 반주나 뭐 이런것도 전자로 한게 아니고 다 라이브 반주로 했기 때문에 이제 거의 와 많은 분들이 계시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솔직히 더 좋은 다른 섭외와 뭐 다른 일정으로 충분히 바쁘실텐데 그걸 다 버리고 저희를 선택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청 감사합니다 아 왜 이렇게 진짜 왜 이렇게 어메고 오늘따라 되게 부어서 나오네 그냥 그중에서 한 번만 들어줘 원래 그렇게 생겼어 아 그래요? 아 진짜 부었네 난 진짜 부었네 자아 여러분 오늘 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여기저기에서 응원해주시고 댓글 써주시고 진짜 짱입니다 어떻게 보다 일단 전주에서 먼저 하는걸로 아 그런 매콘서트마다 약간 조금씩 이벤트가 있으면 좋을텐데 고맙죠 근데 또 여기선 이렇게 있고 저기선 이렇게 있고 그래서 좀 슬퍼하시려나 감사합니다 꽃길만 여러분들이 꽃길 걸으세요 저희는 저희는 늦게 걸어도 되니까 나중에는 걷기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차 전 차 members 저건 나중 이거랗다 사랑합니다 빨빨하네